네,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열전상하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중국 증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본토 A주식 가운데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환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을 봐야 되긴 하는데, 중국도 우리나라 설 명절처럼 춘절 연휴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슈는 적었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좀 많이 있었나요? 뭐 일단은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일까지가 상해 춘절 연휴로 인해서 휴장이고, 수요일부터 거래가 재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설날 기간에는 장이 열리지 않아서 특별한 어떤 증시 움직임은 없었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관련된 정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돼서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3월 초에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호의 돌에 따라서 정책 기대감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련된 관련주들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상해의 종합 증시 최근 움직임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실 차트는 상해의 종합 증시 1봉 차트인데, 최근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3,400포인트를 세 번째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단기 박스권을 그리다가 지난 2월 초죠, 단기 박스권 하단에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춘절 도래에 따라서 춘절 랠리가 이어지고 각종 정부 정책 기대감이 가중이 됨에 따라서 6집 1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재차 3,2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춘절 관련주로서 상해 국제공항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을 드린 이후에 춘절 효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약 7% 정도 이틀 동안 상승을 해서 지금 정고점을 돌파한 상태이고, 트레이더 신호로 봐도 3번 신호가 지속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매수 가능한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국제공항 이외에도 관련돼서 어떤 항공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 남방항공 약 7% 정도 상승을 했었고, 중국 동방항공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국제공항 같은 항공 관련주들, 그리고 공항과 항공 관련들이 춘절 연휴 도래에 따라서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고, 지금 최근에 금융주에서 약간 매매 패턴이, 투자 자금들이 소비자 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속적으로 소비 관련주의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노봉상이나 연거그룹, 하이란홈 같은 지속적인 소비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 상해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책 관련주의, 소비 관련주의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월요일, 화요일 나왔던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에서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2020년까지 중국 내 신에너지 전용차 보유량을 500만 대까지 늘리겠다라는 어떤 이런 발표가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비하적, 비화익이라고 하죠. 같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펼쳤다,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에 두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외국인 직접 투자와 그리고 1월 신규 주택 가격 지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두 가지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실 화면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인데, 중국 1월 외국인 직접 투자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통해서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1월 같은 경우에는 약 1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5조 정도의 자금이 외국인 자금들이 중국에 직접 투자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한다면 약 29.4%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외국인들에게 위망한 투자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자금이 실질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이러한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이 어디에 주로 포함이 되었는지 자세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분야를 주축으로 해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다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총 140억 달러 정도의 자금 중에서 약 3분의 2 정도가 서비스업 분야에 투자가 됐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첨단 제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투입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기존에도 도시화에 따라서 소비재 섹터, 그리고 서비스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서비스업이나 어떤 IT나 첨단 제조업 쪽에 지속적으로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화요일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는 중국 1월 신규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작년 9월 이후에 5개월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 경제를 이끌어가는,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폭이 조금 커지고 있다. 좀 불안정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에서 관련돼서 추가 어떤 경기 부양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더욱 커지면서, 오히려 부동산 주요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신규 주택 가격이나 어떤 주택 물동량을 봤을 때는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의 최근 움직임을 봤을 때는 중국 정부가 이를 그냥 좌시하지는 않고, 어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펼침으로써, 어느 정도 부양시장을 좀 완화, 안정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양회가 열리고 있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양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인민대회표 같은 회의를 열었고, 거기서 국외기업 관련 어떤 개혁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했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해나 심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대주소로서 지배하는 어떤 기업이 약 천여 개 정도가 되는데, 이는 상해와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수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시총에서는 약 65%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회 도래에 따라서 어떤 국외기업 개혁 이슈가 나와서 증시를 이끈다면, 다시 한 번 상해 증시가 3,400포인트를 넘는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발표가 됐었던 외국인 직접 투자는 계속해서 개선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대로 중국의 1월 신규 주택 가격은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관련주들이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약간은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입걸이,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어찌 됐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지켜보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직접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최근에,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나 황사가 쉬면서 경계주의보가 발령이 됐고, 많은 사람들께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고 계신데, 이는 중국발 스모그나 미세먼지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에서 미치는 영향도 이만큼 큰데, 중국 본토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는 이미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투자 포인트로서 중국의 환경 보호 관련 문제, 그리고 친환경 발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 관련된 관련 주도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해, 최근에 작년 11월에 베이징 시내의 모습인데, 지금 APEC 회담 전후에 어떤 대기오염 문제를 보여준 겁니다. APEC 회의가 도달함에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는 6일 동안 휴가를 내고, 자동차 같은 운영을 줄였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였었는데,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환경 문제를 신경 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환경오염 문제 같은 경우에는 GDP가 8000달러에서 1만 달러인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선 도시와 2선 도시가 지금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소득이 그 정도 도달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지금 급속도로 증가한 추세고, 최근 1월 2일 날 신환경보호법이 발생이 됐습니다. 25년 만에 개혁을 했는데 기존보다 좀 처벌 강화 수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환경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석탄 에너지, 1차 에너지 중에서 석탄 에너지 사용 빈도가, 세계 평균이 30%보다 약 2배 정도 수준인 70% 정도의 지금 석탄 에너지 사용 비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된 액션 플랜과 자금을 투입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대 오염 액션 플랜, 물, 대기, 그리고 수질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한 6조 원 정도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환경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래서 그 관련주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오늘 안내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정주우통버스라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중국의 대기오염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보면, 1위가 자동차 배기가스고, 그리고 아까 2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석탄 연료 관련입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문제 대두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 원인이 자동차 배기가스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노후 차량 폐차 같은 곳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하면서, 좀 친환경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주우통버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대 중대형 버스 생산 업체인데, 버스 생산이나 어떤 도로여객 운송, 관광 사업도 연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어떤 대형 버스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서, 전기버스나 하이브리드 버스들이 비중이 확대가 될 전망이고, 관련된 버스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버스보다 단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수요도 늘고, 관련된 판매 자동차들의 단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이 정주우통버스. 그렇다면 이번에 종목 한 가지만 준비하신 게 같지 않던데요. 또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신환경 발전 관련해서는 어떤 발전소 장비도 있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친환경 자동차, 어떤 전기버스, 하이브리드 버스 같은 경우도 있고, 중국 정부의 친환경 보호법에 관련 시행이 됨에 따라서, 산업이 조금 재편되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절강용성그룹이라는 업체인데, 주로 의복이나 이런 어떤 섬유를 염색하는 염색체, 그리고 어떤 그런 염색체를 만들기 위한 중간 매체를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 내에서 거의 1위 정도의 사업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발전을 중국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어떤 관련된 정책이나 규제가 매우 강화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염료나 어떤 중간체를 생산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질 오염이나 관련된 어떤 매연 매출이 매우 많이 발생을 하고,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업체들의 타랑 시설이나 수처리 설비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관련 설비들이 매우 가격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들은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점차 도태되고, 좀 퇴출되는 경향이 있고, 절강 용성 그룹 같은 어떤 규모의 경제를 갖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업, MS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업체들이 퇴출됨에 따라서 관련된 원재료나 염료 같은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재편에 따른 절강 용성 그룹을 어떤 친환경 발전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외에도 두 개의 종목을 더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다 여의치가 않아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 중국 3대 발전 설비 제조 기업인 동방정기를 좀 준비하셨고, 그리고 환경 보호 산업 관련해서, 첫 번째 상장 기업인 용정 환경 보호도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면 유한타 증권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나요? 네, 저희 HTS 트레이더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각 기업들의 어떤 기업 계유나 관련된 재무제표, 그리고 투자 포인트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도 공시도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HTS 접속하시면 많은 정보들, 오늘 말씀드리지 못할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 드리지 못한 정보까지 모두 섭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한타 증권 이충헌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